의료사고를 걱정하는 거죠. 의료사고를. 나 홀로 언급실로 내몰린 공부의들. 100% 사고가 두렵다. 두려울 것 같아요. 정부는 관리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천안 순춘항 병원에 몇 명이 부족하다가 몇 명 이상 집어넣는 겁니다. 그 내부사정은 난 몰라. 그냥 차출에 집어넣는 겁니다. 본인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보시게 되면 사전통보도 없이 매들 며칠부로 충주의로원에 근무해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공공의로원에 인력 부족으로 공부의 혼자서 언급실을 지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후 진료과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협의회 측에 따르면 충주시가 처음 내놓은 근무하는 2인 1조로 12시간 내지 24시간 단위로 진료하는 방안인데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충주시 공보의 8명이 돌아가며 근무하는데 배정된 시간 동안은 공보의 1명이 충주의로원 응급실을 혼자 보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천연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응급실에서 경험도 충분치 않는 공보의가 혼자서 사안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육교수 소설가를 활동하신 육교수도 처절하지 않습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데도 혼자서 여러분들 환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간지를 봤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도 아니고 인턴 마치고 온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은 더 어렵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여러분들 힘든 판인데 혼자서 환자를 보고 여러분들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의들이 겁이 나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무원들에게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공무원은 충주의료원 5명 부족 5명 채우고 세종 충남대 부는 4명 부족 4명 채우고 그 사람이 각각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채워면 끝인 겁니다. 공부의들 내부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근무 형태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대로면 100% 의료사고가 난다고 보고 지금 전공의협의회와 충주시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부의들의 우려가 큽니다. 무슨 큰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두려움조차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응급실 내원 환자 치료조차 되도록 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이 언급실 셨다운 문제가 여러분 언론들이 떠드니까 그냥 군의관 15명을 차출해 가지고 뭡니까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 안 생기게 군의관을 다 뽑아가지고 235명을 그냥 현장에다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전공 불문하고 이번에 배치되는 공보위와 군의관들이 충주시 공보위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의료전문매가진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저는 응급실 경험이 없지만 뭘 걱정하는지 충분히 알겠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혼자서 응급실을 담당하는데 응급환자 이름 답지라는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의 육 응급의학과 전문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항상 환자는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 환자는 그만큼 60명 내외가 항상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 환자가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전년도에 발생했던 응급환자만큼 이번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할 겁니다. 평일 대비 2배 3배 정도. 그거를 정부도 알기 때문에 군의관 235명 군의관 공보 235명을 차출해가지고 필요한 것마다 여러분들 다 뿌리겠다는 이야기죠. 충주시 외에도 공보이나 군의관을 응급실에 임시 배치해서 현재 응급실 위기를 막겠다는 방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발상입니다. 공보이 협의회 회장이 응급실에 의사만 갖다 두면 제대로 돌아갈 거라 착각해서 안 됩니다. 이게 공무원 발상인 거죠. 현장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숫자만 때릴 맞추는 겁니다. 극소수 의사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만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면 아직 수련 과정 중이거나 일반의로서 복무하는 공보의 개인에게 응급실 진로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사는 물론이고 환자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에 사람만 세워두고 숫자를 내세워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공보이나 군의가 온 가운데 태반이 인턴을 마치고 왔거나 아니면 전공의를 하던 중에 왔거나 전공의를 마친 분들은 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이분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양반들도. 총장관리만 하는 겁니다. 총장관리만. 한 분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 하시네요. 군의관 대부분은 인턴만 끝낸 상태로 중위로 인간된 사람이라서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일반의 상태입니다. 응급이라고 전공을 한 사람은 레지던트를 마친 전문의로 대위급으로 인간돼서 의무 중대 중대장이나 병원 가장값이라서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관 투입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의 출신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반의 출신들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지적했고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서 현직 군의관 경험이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군의관 가운데 태반이 일반의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급상황의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대공협이라는 기관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그냥 지금 막 그냥 지자체가 알아가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모양입니다. 충부 충주시에서 공보위을 뽑아가지고 대학병원에 파견한 거를 충부 충주시가 여러분들 지금 본인들도 코가 다 빨이니까 그냥 달라 대학병원에 달라 이렇게가 뭐죠. 지금 원대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충주시가 지역응급의료공백을 막겠다면서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에 파견한 공보위들을 일방적으로 복귀 배치 결정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본인들한테 이러면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대학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저는 며칠까지 다 복귀하라 파견 대상인 공보위들은 사전에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워놓으니까 이제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군의관인 공보이거나 나발이거나 간에 뭡니까 그냥 다 뽑아가지고 숫자 모자란데 목동의 숫자 몇 명 세 명 모자라 그냥 군의관 세 명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다의 공부라는 거가 참 제가 보니까 이게 보통 공부가 아니죠. 현직 의사분께서 제가 예과생일 때 어느 날 제 선배가 저한테 지나간 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야구부를 소속이었는데 야 의과대학 졸업하려면 시험을 2천 번 쳐야 된다. 2천 번 쳐야겠죠.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선배가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과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진짜 2천 번 시험을 쳤다는 겁니다. 의과대학 공부는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수만 번 다시 태어난 데도 의학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련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 가격을 주고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제 가격을 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후려쳐가지고 이러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여러분 이번 의료 사태는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날로 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러분들 처우가 계속 악화되는데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치를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밥값까지 여러분들 다 보장해 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밥값을 보장은 안 해주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 이야기죠. 필수과가 전멸하고 필수과 지원자가 없고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국 봐라 그렇게 원하냐 원하면 그냥 뭡니까 날로 계속해서 먹는 겁니다. 그냥 의사들 계속해서 쥐어짜가지고 의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몫을 주자는 거죠 합당한 몫을. 전문의에 투자할 만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보수를 지불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없애겠다는 것이 바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료 사태가 어떤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제가 수술과 전문입니다. 내일 수술 예정이었던 환자가 오늘 입원을 했기 때문에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 수련 받으면서 목격했던 일 책이나 논문 학계 등에 접하는 사례를 들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 뭘 그렇게 겁을 줍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할 생각을 해야지 왜 겁을 줍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녹음을 켜고 덜이 미는 것부터 캐릭터까지 전부 다 찝찝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보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제가 60시의 외과의사입니다. 의사들 속은 의사들만이 압니다. 지금 의료 현장이 어느 상황인지 알겠죠.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가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망가졌고 그냥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 소송을 걸 체비가 되어 있는 환자들이 절비하다는 것을 이 수술 전문의를 통해서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국 상황인데 저는 이 수술가 전문의께서 이 이야기를 게재해 주시기 전에 한국의 다른 분야에서 소송이 격렬하게 여러분들 진행된 걸 보게 되면 조금 이슬법하게 보이는 의사들을 향한 의료 소송은 훨씬 더 심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필수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호자 자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을 하는 패키지 조항을 영리화시키는 것이 핵심키입니다. 이번에 필수 의료과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저는 아마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비급여를 조금이라도 쓰면 급여를 해 주지 않는다면 비급여만 하는 영국의 개업위처럼 영리병원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급여 치료만을 받는 국민들은 의료의 사각지대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가끔 이런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의사분들이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비급여 진료 없이 급여만으로 병원을 꾸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단박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숫가가 원가의 60에 70% 정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급여만 할 수밖에 없는 외과나 산부인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지금 영국은 어떻습니까? 비급여 치료 외에는 병원들이 의사들이 진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급여만 받고는 여러분들 병원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급여만 갖고 이런 병원이 유지가 안 되니까 영국 정부가 비급여를 허용해 준 거죠. 그럼 영국의사들이 비급여만 담당하는 겁니다. 그럼 건강보험이란 급여에 의존했던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다른 나라 사례가 영국 참 안 됐네 선진국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우리가 겪게 될 그런 상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급여 진료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비급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는 발전하고 그 외에는 경영이 아주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아주 어려운 상태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는 지금보다 의료 수가를 더 낮추는 겁니다. 60 70% 정도 원가를 보존해 준 것을 45% 정도 40에서 50% 정도까지 낮추겠죠. 그럼 병원들이 다 도산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을 좀 풀어줄 겁니다. 비급여 항목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을 조금이라도 받는 쪽은 급여를 일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착하게 영국처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보람되게 느끼는 것은 젊은 날 경제학으로 여러분들 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성실하게 여러분들 저술활동이나 강연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보면 대단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니까 전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비의로인이고 의사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간단한 이런 도식을 놓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앞으로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니까 금세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의사 수를 늘릴 겁니다.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 지금 100원에서 150원은 늘어났다고 봅시다. 그럼 50원을 국민들한테 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표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 조일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대한민국은 모든 영역에서 표가 되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활성화될 겁니다. 의사들은 표가 적기 때문에 항상 약탈당하는 숙탈당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료 숙가를 낮출 겁니다. 의료 숙가가 지금 원가에서 60에 70% 정도 보전이 되는데 40% 50%는 보전하게 됩니다. 그럼 병원들 도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의료비 지출도 감소하면서 의사도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피를 낮추고 원가로 더 이름들 조이고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 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을 틀어줄 겁니다. 문을 틀어주면서 동시에 뭔가 하니까 비급여 진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환자들의 이름 지불해야 되고 국가 건강보험 지출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영국식인 겁니다. 영국식. 의사도 살고 의료비도 절감하고 의사 수도 늘리고 다다익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급여 항목을 문호를 열어줄 겁니다. 그걸 뭐 민영화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비급여 항목을 여러분들 열어주지 않으면 그럼 한국의 의료가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영국식으로 가는 겁니다.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 진로 외에는 급여 항목 진로를 현저하게 줄이겠죠. 건강보험에서 돈 타는 부분을 줄이고 환자들이 전부 다 이런 부담하는 쪽으로 물꼬를 털 것이고 그래도 경력난이 호전이 안 될 겁니다. 인구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로 해수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지금 이 상태니까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은 한국을 떠날 겁니다. 한국을 떠나서 세기를 개척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한테 좋아질 상황이 전혀 없다 이야기죠. 왜 의사들은 표가 적고 환자들은 표가 많기 때문에 다수가 소수를 약탈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좋은 통찰력인 거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비급여만 하는 연국의 개업이처럼 영리병원이 활개를 칠 것이고 급여 치료만을 받는 국민들은 의료의 사각지대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코멘트를 주시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방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정확히 아는 분이 젊은 의사자 한국 탈출에서 코멘트를 남긴 것이 그대로 저한테 꽂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생산적인 방송입니다. 너무나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의료계를 아시거나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진한 이야기 진실내 이야기를 남기기 때문에 한국 의료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이 훨씬 더 퍼즐이 착하게 맞춰져가 여러분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 의견 남기신 분에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지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